21번 부자 다시 들으십시오 부자 22번 고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고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3번 기숙사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 24번 지금은 열두시 이십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열두시 이십분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6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다. 1번 일요일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29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30번. 상자 앞에 있어요. 5번. 상자 앞에 있어요. 30번.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주임님이에요. 2번. 1번.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공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되었어요. 2번. 꼭 해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목공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되었어요. 2번. 꼭 해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32번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 1번.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2번.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3번.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4번. 불량품은 이쪽에 쌓아두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 1번.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2번.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3번.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4번. 불량품은 이쪽에 쌓아두세요. 33번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1번. 용접일은 처음입니다. 2번.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3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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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4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4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35번.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1번. 고맙습니다. 1번. 고맙습니다. 여러분. 36번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37번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음.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38번 이쁘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여섯 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쁘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39번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40번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깜찍도 깜찍의 옷을 바꾸고 부작용하고 집이왔어요. 그래서 길이 비싸서 못했을 때, 특히 이곳에 따라서 가질 수없어요. 서울에서 운을'm을때보려고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여기가 좀 velge, 데는 비신반로요. 어려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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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